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수소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수소연료전지다. 2번이야. 발열 반응이야. 바로 툭 튀어나오셨을 겁니다. 어때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A-B가 맞아.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A-C로 가셔야 되죠. 3번을 보시면 면신 입원 격자 구조야. 분자성 물질이 원자 분자야. 고체 상태에 나타내고 있죠. 결정은 크리스탈 고체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있어.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셔야 돼요. 4번을 보시면 내가 H2고 HF야. 누군지 각각 주기 나와 있으니까 연결이 되셨을 거고요. HF 속이란 물질이야. 확인되시죠. 그 다음 같은 동쪽 원소야. 분산력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분자성 인력 끓는 점만 생각하셔도 물이 크다라는 건 확인되실 겁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작아. 우린 흡열 반응이야. 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NO의 생성 엔탈피는 어때요? 가장 안정한 호돈수업 물질로부터 1몰이 생성되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처리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NO2몰이 분해돼서 N21몰과 O21몰이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는 자, 이거의 역반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ㄴ만 2번으로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NACL 용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미안, 환원 반응이다.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환원입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이동해올까? 염화 이온이 산화가대로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기획이 산화된다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NAU와 CL2의 생성양이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몇 대 몇이다? 2대 1로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맞춰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산화 안호는 동시성 이동한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획만 1번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A의 초기 농도가 지금 몇 배야? 2배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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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라는 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어, 화합형형 문제구나. K값을 묻겠어? 라는 게 바로 확인되셔야 되죠. 뭘 묻겠다가 빨리빨리 안 나오시면 뒤에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반응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러면 자, 1대 1대 2의 몰수로 반응을 하시는 거고요. K값은 어때요? 1리터야. 1리터야. 그래서 얼마? 0.5야. 자, 평영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을 해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A가 1몰 농도일 땐 동적 평영 상태이기 때문에 정력 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되셔야 되죠. 자, 동적 평영 상태일 때 C가 몇 몰 농도인지 확인하세요. 1몰 농도야. 그런데 0.4몰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어?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돼. 정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선 Q가 K보다 짜가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8번에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입장에서. 자, 징기압력 나와 있고요. 그럼 이게 뭘까? 용액의 징기압력은. 자, 보세요. 용액의 징기압력은 용매의 징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이다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Y는요. Y는요. 어때요? 용액의 징기압력은 용매의 징기압력에다가 얼마다? 용매의 몰 분율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분의 X를 물어봤기 때문에 Y분의 X 그대로 나누실게요. 그대로 나누실게요. 그러면 얼마다? Y분의 X는 75분의 90이죠. 그래서 5로 나눠주시면 15,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6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이거 두 지점 확인하세요. 징기압이 크다라는 건 휘발성이 크다, 분자가 인력이 작다라는 걸로 맞아.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аем. iz beti? iv com. iz beti?iz beti?iz